경총 회장단이 자의적인 재택근무 등으로 무리를 빚은 송영중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에 대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경총은 회장단 회의를 열고 송영준 부회장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충분한 소명을 들었다며 회장단은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. 송 부회장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은 것은 경총 정관상 회장단의 의견 일치만으로 부회장을 해임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